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조혜간입니다 오늘 밤새로 오세요 새와가지고 제 노래를 거부하는 친구가 있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가가지고 제가 노래를 같이 불러보려고 해요 이제 다음 곡이 고릴라 곡이 있나요? 이제 제가 무대 올라가길 바라봐요 도망가는 게 좋겠어요 너무 떠나버리는 게 낫겠다 놀래켜줄 생각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제 내 노래가 시작됐잖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미쳤다 잘한다 잘한다 난 그런 거 아닌가 나 솔직히 말해 어쩌라 어쩌라 저걸 손으로 안 쉬고 안 되고 나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ijah 아 planted 나를 빌려 ît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